죽은 며느리의 넉 옛날 어느 마을에 효성지극한 아들과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집안이 게울어 아들과 어머니는 마을에서 품파리를 하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들은 어찌나 착한지 어머니의 말을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효자인 아들을 무척 아꼈어요. 아이쿠 우리 아들 세상에 우리 아들보다 더 잘난 아들은 없을 거야. 어머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대견해서 흐뭇해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아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잘난 내 아들을 며느리가 독차지하다니 시어머니는 아들의 사랑을 받는 며느리가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살면서 지극한 돌봄을 받던 어머니는 아들이 장가가면서 자기 아내에게만 신경 쓰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보고 웃는 것만 보아도 화가 났어요.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였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질투심을 느끼며 며느리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남의 집 훈파리를 하면서도 집안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품파리는 적당히 나가시오. 당신 몸도 생각해야지. 그러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아니에요. 지금 품파리를 열심히 다녀야 겨울에 식량 걱정을 덜하지요. 내 걱정은 마세요. 남편은 그런 아내가 몹시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구나.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품파리도 저리 열심히 다니니. 시어머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는 며느리를 칭찬하며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만 없으면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대체 너는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다가 이제야 오느냐? 저녁은 언제 할 거야? 나보고 밥하라고 늦게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마을 김신의 품파리를 다녀오는 길이에요. 시끄럽다. 이거사. 어디 시어미에게 말댔 거야? 시어머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벌기 위해 남의 집 허드렛일을 해주고 돌아오는 며느리에게 눈을 흘기며 소탄지를 집어던지곤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있을 때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남의 집 일하느라 힘들었지 하면서 며느리를 반갑게 맞는 척을 하곤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돈을 벌기 위해 먼 곳으로 품파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정성껏 섬기는 것을 아는 아들은 안심하고 먼 곳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나 없는 동안 당신 혼자 힘들겠지만 어머니를 잘 부탁하오. 어머니는 제가 잘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끼니 거르지 말고 몸 조심하세요. 정이 많은 아들 부부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들이 먼 곳으로 떠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밥도 제대로 못 찍고 반찬도 짜거나 매우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온갖의 집을 잡았습니다. 잘하는 일도 잘못했다고 꾸짖으면서 어떤 때는 때리기까지 했어요. 이것을 지금 빨래라고 한 것이냐 다시 깨끗하게 빨아오너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겨울에 손이 얼 정도로 빨래를 깨끗하게 빨아와도 더럽다고 내동댕이 치며 더럽다고 내동댕이 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며느리는 마당에 널부러진 옷가지들을 주워담아 다시 빨래를 해와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힘겹게 물을 길어오면 일부러 물을 쏟고 다시 물을 길어오게 했습니다. 밭에 나가 일하다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어디서 누굴 만나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다그치며 괴롭혔습니다. 배고프다. 어서 와서 밥해라. 예, 어머니. 시어머니는 저녁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일하는 며느리를 찾아 밥을 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일하다 말고 집으로 가 배가 고프다는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밥을 지어 상을 차렸어요. 아직 저녁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밥상을 차리는 게냐 어서 먹고 일찍 죽으라는 거지 배고프다던 시어머니는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한밤중에 며느리를 깨워 다시 밥을 하게 했어요. 그래도 착한 며느리는 조금도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온갖 시중과 구박을 참아 냈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으로 품팔이 하러 간 아들은 아내의 그런 아픈 사연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가 자신이 없더라도 알콩달콩 잘 살고 있으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어머니, 아내와 함께 장터에 나가야지 고운 옷도 한 벌씩 마련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아들은 부지런히 일해서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제삿날이 되었어요. 며느리는 평소에 아껴두었던 쌀로 제삿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다 되어갈 무렵 밥이 고슬고슬 잘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며느리가 밥알을 몇 개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엌으로 시어머니가 뛰어들어오며 몽둥이로 며느리를 내리쳤습니다. 이 못된 것 같으니 내 아들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시아버지 제삿밥까지 훔쳐먹어? 진정해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시어머니는 몽둥이로 며느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뜸이 잘 들었나 보려고 한 거예요 이젠 말대꾸까지 해 시어머니는 몽둥이지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며느리의 입가에는 밥풀이 붙어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제삿날에 맞춰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얘야 네가 떠난 다음부터 며느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오늘 죽었지 뭐냐 내가 밥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굳이 자기가 밥을 하겠다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결국 부엌에서 죽었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제 아내가 죽었다고요? 놀란 아들이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내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시신을 붙잡고 슬피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 옆에서 우는 척을 했어요. 아들은 아내를 마을 앞 솔밭에 묻어주고는 날마다 아내의 산소를 찾아가 죽은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의 무덤가에 이름 모를 풀이 도단하기 시작했어요. 여름이 되자 그 풀에서 하얀 바바를 물고 있는 듯한 한 송이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은 며느리의 입술처럼 붉은 데다 하얀 바포를 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도 착한 며느리를 죽였으니 저 꽃은 꼭 며느리가 바바를 씹다 죽은 모습 같구려. 얼마나 한이 되면 저런 모습으로 꽃이 되었겠나. 꼭 죽은 며느리 같구먼. 마을 사람들은 효심 깊은 며느리와 못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라 며느리의 죽음을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무덤가를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이 며느리의 넋이 한이 되어 피어난 꽃이라 하여 며느리 바풀 꽃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옛날에 아픈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가 많은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어머니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정신이 나간 사람에게는 호랑이 눈썹을 달여 먹이면 금방 낫는단다. 너희 어미는 지금 정신이 나간 게야. 네? 죽은 호랑이 눈썹은 안 돼. 그것도 힘이 아주 넘치는 살아있는 호랑이 눈썹 이어야 한단다. 할머니, 전 뭐든지 할 거예요. 호랑이 눈썹만 구하면 어머니 병이 낫는 거지요? 연진은 호랑이 눈썹을 뽑으려면 호랑이가 사는 산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산에는 노루와 토끼가 많았습니다. 노루와 토끼가 많은 곳엔 틀림없이 호랑이가 살 거야. 어느새 연진은 깊은 산속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산길마저 끊긴 풀숲 사이로 동그만 오두막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마침 날도 저물고 해서 연진은 그 집으로 갔습니다. 오두막집에는 꼬부랑 할머니 한 분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연지가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셋이나 있어서 재워줄 방이 없다오. 연진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를 졸랐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마음씨가 좋아 보이는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물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이렇게 깊은 산 중에는 이렇게 깊은 산 중에는 왜 다니시오. 그러다가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할머니의 말씀에 연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이 산에 호랑이가 있나요? 사실은 제가 호랑이를 만나려고 왔거든요. 연지의 말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다니 호랑이를 만나 잡아먹히려고 그러시오. 제가 설령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다고 해도 어머니의 병은 고쳐야지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어요? 연지는 야모지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연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어요. 할머니의 눈은 젖어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늙은 부모는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데 참으로 보기 드문 아가씨로구먼. 역시 사람은 다른 짐승들과는 달라.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지.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사람 모습을 하고 있자누. 예? 연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난 호랑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으로 둔갑을 할 수 있어서 사람 행세를 하고 사는 거지. 하지만 늙으니까 우리 아들들처럼 사납지도 않고 또 사람을 못살게 굴고 싶지도 않다오. 내 아가씨의 예의바른 마음씨와 지극한 효성에 보답을 하지. 자신이 죽어도 어머니의 병을 고치겠다는데 어찌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수. 나도 자식 키우는 어미인데 말이요. 내가 우리 아들들 눈썹을 뽑아주리다. 모두 용맹하고 힘이 세지. 할머니는 연지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조금 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들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연지를 얼른 커다란 독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아들들은 토끼며 노루 등을 많이 잡아서 돌아왔어요. 세 아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군요. 사람을 사냥해 오셨어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사람 냄새가 난다고 그러느냐. 이엠이가 늙으니 사람이 다 된 모양이지.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나는 모양이다. 할머니는 짐직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분명 사람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너무 피곤한 모양이구나. 어서 저녁들을 먹고 쉬도록 해라. 정말 맛있는 사람 고기를 먹어본 지도 오래되었는데. 호랑이들은 입을 쩍쩍 다셨습니다. 사람을 해치면 너희들도 무사할 수 없어. 절대로 사람을 먹어서는 안 돼. 아들들은 사람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할머니의 말에 그만 포기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리들 와봐라. 할머니가 갑자기 아들들을 가까이 부르더니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너희들 눈썹이 너무 많구나. 좀 속아주어야 겠다. 할머니는 아들들의 눈썹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눈썹도 속아주나 우리 어머니 참 재미있네. 아들들은 웃으면서 할머니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호랑이 아들들은 모두 사냥을 하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할머니는 독속에 숨겼던 연지를 나오게 하더니 고기 반찬에 맛있는 아침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이게 호랑이 눈썹이니 어서 가지 고가오. 할머니는 고맙게도 연지에게 어젯밤 뽑은 호랑이 눈썹 세 개를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라고 하지만 사람보다도 더 마음이 고우시군요. 연지는 할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참 이것도 가지고 가오. 할머니가 연지에게 작은 병을 세게 주었어요. 노란병과 빨간병, 파란병이었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는 건가요? 연지가 병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 병은 아주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던지면 되는데 첫 번째 위험한 일이 생기면 노란병을 던지고 그 다음에 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빨간병을 던져요. 그래도 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람병을 던지면 된다오.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연지는 할머니가 준 호랑이 눈썹과 병 세 개를 가지고 마을을 향해 내려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자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꼼짝 마라. 호랑이 세 마리가 연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 호랑이들은 할머니의 아들들이 분명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 독속에 숨어 있었던 것을 모를 줄 알았냐?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호랑이라고 할 수 있겠냐? 우리 어머니가 자꾸 아니라고 하셔서 모른 척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너를 잡아먹어야 겠다. 호랑이들은 연지에게 점점 다가왔어요. 연지는 할머니에게 받은 병 세 개 가운데 노란 병을 호랑이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들 앞에는 갑자기 굉장히 큰 가시덤불이 생겼어요. 아이고 내 발톱! 호랑이들이 가시덤불을 치우는 동안 연지는 멀리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연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는데 뒤에서 또 호랑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호랑이들이 가시덤불을 해치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연지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시 빨간 병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가시덤불이 생겼는데 불이 붙은 가시덤불이었어요. 아이고 뜨거워라! 호랑이들은 할 수 없이 멀리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연지가 또 어느 만큼 왔는데 뒤에서 다시 호랑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지는 마지막 남은 파란 병을 던졌어요. 그러자 호랑이들과 연지 사이에는 큰 강이 생겼습니다. 호랑이들은 더 이상 연지를 쫓아올 수 없었어요. 호랑이들은 강 건너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잊지 마라 이 복수는 꼭 갈 것이다. 호랑이 할머니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연지는 호랑이 눈썹을 다려 어머니에게 먹였습니다. 정말 병은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착한 우리 딸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 고 어머니 연지의 효심이 어머니의 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로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연지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지는 마을에서 가장 착한 총각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늘나라에 간 딸 옛날 옛날에 젊은 부부가 바라고 바라던 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딸이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 외동딸 새 식구가 웃음꽃을 피우며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딸의 이름은 연지였어요. 연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예쁘게 자랐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감나무를 하늘이 내린 나무라고 여기고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 사이 식구들의 정성으로 감나무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우리 연지같이 동그랗고 예쁜 열매가 열리겠지 어머니는 연지의 머리카락을 양 갈래로 땋아주며 말했습니다. 옳지 이제 감이 열리겠구나 그러면 우리 마을은 하늘날의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 될 거야.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감나무는 빨간 열매가 아니라 조그맣고 볼품없는 작은 열매를 매달고 말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는 하고 빨간 감이 열리기만을 바라던 아버지의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파랑새가 내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그럼요. 당신의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자나깨나 감나무에 빨간 감이 열리기를 기대했던 아버지는 절망 끝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 또한 몸전 웃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드럽던 어머니는 사납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제정신을 잃고 만 것입니다. 먹지도 못하는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뭐하러 집곁에 둬. 네 아버지는 저 나무 때문에 죽었어. 어머니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연진은 힘을 주어 말했어요. 아니에요. 파랑새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파랑새가 저 나무로 하여 이 고장 사람들이 큰 덕을 볼 거라고 분명히 말했대요. 우리도 덕을 못 보는데 주제넘게 남 생각은 어머니는 콧방귀를 띄었어요. 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갔습니다. 어느새 나무는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자랐어요. 아래서는 보이지 않는 나무 꼭대기에는 구름이 걸리고 달과 별이 떴습니다. 연지는 언제나 감나무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연지야 이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란다. 이 나무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달고 맛있는 열매가 달린단다. 내 엄마와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너도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한방 눈이 내렸어요. 어머니는 감나무를 노려보았습니다.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감을 따오너라. 열리지도 않은 감을 따오라니요. 연지도 어머니도 감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나 너는 매일같이 저 감나무를 보면서 빨간 감이 열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 거짓이 아니면 감을 따오란 말이다. 감을 따오지 못하면 저 나무를 곧바로 베어버릴 테다. 네 놈이 아버지를 죽인 나무 아니냐. 저 감나무를 나도 더 이상은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저 놈이 죽든 내가 죽든 결판을 내야지. 연진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진은 감나무 가지를 타고 몇 날 며칠을 올라갔어요. 그러다 밤이면 가지 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밤이면 연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나무 꼭대기에는 분명히 빨간 감이 있을 거야. 연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힘을 냈습니다. 높이 올라가자 감나무 이파리가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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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연진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감을 따오지 못하면 어머니가 감나무를 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감나무는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던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올라도 끝이 보이질 않았어요. 이제는 내려갈 힘도 올라갈 힘도 없었습니다. 아래를 보아도 위를 보아도 그저 아득 하기만 하였어요. 연진은 구름 쌓인 감나무 가지 위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문득 파랑새 한 마리가 뽀로록 나타났어요. 연지 아가씨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이 감나무를 땅에 전해준 파랑새랍니다. 그럼 그 옛날 저희 아버지에게 감나무를 전해주었다는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마음 시착한 아가씨의 아버님께 감나무를 전해주었지만 옥황산재 님이 허락하시지 않아 땅에서는 감히 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옥황산재 님을 만나 허락을 맡아야지요. 고마우신 파랑새 님 제발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가씨 그렇지만 옥황산재 님이 있는 하늘나라 궁전에 가는 길은 너무 험합니다. 파랑새 님 저희 아버지 께서 그토록 바라던 일을 자식인 제가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제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가씨 아가씨의 효심은 하늘도 감동시키겠습니다. 이제 그 감나물을 따라 계속 올라가세요. 그러면 하늘나라 궁전에 닿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절대로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높은 곳이라 잠을 자면 곧 얼어 죽게 됩니다. 파랑새 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연지는 다시 힘을 내서 감나물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르면 오를수록 추위가 대단했습니다. 몸이 얼자 졸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지 않으려고 해도 연지의 눈꺼풀은 철문처럼 무거웠습니다. 연지는 그만 나무를 잡은 손을 놓쳐 몇 번이나 아래로 떨어질 뻔하였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연지는 죽을 힘을 다해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렇게 몇 날을 올라가자 놀랍게도 흰 구름 사이로 하늘나라 궁전이 보였습니다. 기어이 연지는 옥황상재가 머무는 하늘나라에 닿았던 것입니다. 연지는 사뿐 구름다리를 건너 하늘나라 궁전 문앞에 이르렀습니다. 궁전 문앞에는 빨간 감들이 흰 구름 사이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연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느라 그만 넋을 놓고 말았어요. 그때 문지기 둘이 놀라 뛰어 나왔습니다. 너는 땅나라 사람이 아니냐? 저는 감을 따러 왔습니다. 감 이라고? 네. 빨갛고 단 감 을 따기 위해 나무에 올랐다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발칙한 것 여기가 어디라고 감이? 마침 옥황상재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그러자 문지기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옥황상재에게 연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상주 땅 조정샘 고을의 연재라고 합니다. 오호 그런데 여기는 어인일인고 어머니께서 감을 드시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늘나라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놀랍구나 땅나라에는 감이 없을 터인데 어떻게 감을 알고 있느냐 저희 아버님께서 어떤 파랑새에게 나무를 하나 받아 심었는데 그 나무가 감나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께 감은 빨갛고 달다고 들었는데 좁쌀만 해서 볼품없는 열매만 열리기에 진짜 감을 찾다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옥황상재가 껄껄 웃었습니다. 감나무는 하늘나라에서만 자라게 되어 있다. 땅나라로 가면 아주 작고 떫은 고요미라는 열매가 달리지. 안됐지만 그냥 내려가야겠다. 옥황상재님 안됩니다. 제가 그냥 내려가면 저 큰 감나무는 물론이고 어머님도 오래 사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왜인고 제가 감을 따가지 못하면 정신을 잃은 어머니께서는 쓸모없는 나무라고 감나무를 뵐 것이고 그러다가 온정신이 들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죄스러워 다시 병을 얻을 것입니다. 저 감나무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전부였으니까요. 옥황상재는 싱긋 웃었습니다. 사실 나는 연진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겪은 일을 모두 듣고 보았단다. 듣던 대로 기특하구나. 평들어 실성한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를 챙기는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래서 내 진짜로 땅에서도 빨간 감이 열리도록 해줄 참이었다. 은혜로우신 옥황상재님 땅나라 감나무에 하늘나라 감나무를 접붙이면 하늘나라 감나무같이 빨간 열매가 열릴 게다. 이것을 가지고 내려가서 이듬해 봄이 되면 아래 밑동에 다가 붙이도록 해라. 옥황상재는 연지에게 묘목을 여러개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황상재님 그러면 정말 저희 아버님이 바라던 그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까? 아마 가을이면 상주 땅 온 고을이 빨갛게 물이 들게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감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지. 옥황상재는 하얀 가루로 덮인 곶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열매로 만든 것 중에 가장 단 음식이다. 가을에 빨갛게 익은 감을 잘 깎아 바람과 볕에 말리면 이렇게 고운 곶감이 되지. 한번 먹어볼테냐. 연지는 선뜻 곶감을 한 입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맛본 음식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이 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을에도 하늘나라에서만 먹는 이 곶감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엄 그렇고 말고 효성지극한 너의 착한 마음씨에 내가 특별히 내리는 선물이다. 이것에 가지고 가거라. 연지는 하늘나라 감나무 여러 그루와 감 또 맛있는 곶감을 들고 단번에 집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옥황상재의 신하들이 연지를 구름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연지가 자랑스럽게 감과 곶감을 어머니에게 내밀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네가 나를 속이는 구나. 연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어요. 어머니는 내심 놀라면서도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감과 곶감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옥황상재를 만났다고 이 세상 천지에 그런 거짓말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다음에 가을 정말 옥황상재의 말대로 집앞의 감나무가 알라리 빨간 감을 매달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큰 감나무에 감이 열리자 온 마을이 온통 불꽂습니다. 하늘 나라에서 본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에 감격해서 연지는 땅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빨간 감이 열리는 것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버지 그때 방 안에서 연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지야 그동안 방에 누워만 있던 어머니가 두세세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상한 열매를 단 저 감나무를 베어야겠다. 예? 연지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어요. 내 말 안 들려 연지는 어머니를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 이 감나무를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생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저 나무 때문에 망했어. 어머니 우리가 저 나무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저 나무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곶감을 먹게 되었어요. 곶감 이라니 곶감 은 또 뭐냐 저 감나무에 달린 빨간 감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보다 단 음식은 없을 거예요. 연지는 사람들에게 곶감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마을 집집마다 맛있는 곶감을 먹게 하였습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곶감을 즐겨 먹게 되었답니다. 동생을 찾다가 죽은 언니 고려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힘이 약했던 고려는 중국 원나라의 지배를 받곤 했는데 그 대가로 고려의 처녀들을 원나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신과 부모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강제로 원나라로 보내지는 처녀들을 공려라고 했습니다. 원나라로 보내진 처녀들은 고국인 고려에 평생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노비로 살거나 원나라 사람의 첩이 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부모나 처녀도 원나라로 끌려갈까 봐 늘 마음을 졸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 일찍 결혼을 시키거나 미리 결혼을 약속하는 것으로 대처했습니다. 꽃처럼 어여쁜 딸을 둔 집에서는 딸이 원나라로 끌려갈까 봐 숨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라에 대한 원망도 커져 갔지요. 나라에서도 난감했습니다. 이거 참 큰일이로구나. 처녀들을 원나라로 보내지 않으면 원나라에서 무력으로 고려를 위협할 것이고 해마다 처녀들을 보내자니 백성들에게 할 짓이 아니고 걱정이 그도다. 임금과 신하들은 걱정했지만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려를 보내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백성들이 딸을 숨기기에 이르자 나라에서는 나중에는 처녀들을 마구잡이로 뽑아서 원나라로 보냈습니다. 공려 자출을 위해 군사들을 깊은 산골 마을까지 뒤졌지요. 깊은 산골 마을에 찔레와 달래라는 효심 깊은 자매가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 인데다 아버지는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어 무척이나 가난 했습니다. 자매는 약초나 나무를 뜯어 팔아 어떻게 하든 병든 아버지를 돌보려고 했지만 약값은 커녕 끼니를 걸을 때도 많았습니다. 몸이 아픈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식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몸이 아파 누워 있어야 하는 자신 때문에 고생 고생하는 딸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게다가 공녀 차출을 위해 산간 마을까지 군사들이 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더 불안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두 딸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공녀 차출을 위해 산 아래 마을까지 군사들이 왔다는 구나. 머잖아 이곳으로도 들이닥칠지 모를 일이니 걱정이구나. 너희는 절대로 원나라로 끌려가선 안 된다. 그러니 언제 어느 때라도 군사들이 보이면 꼭꼭 숨어야 한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은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인데 설마 여기까지 군사들이 오겠어요? 그래요. 아버지 저희 걱정은 마시고 아버지 몸부터 건강해지셔야지요. 군사들이 보이면 몸을 숨길 테니 염려 마세요. 찔레와 달레는 밝게 웃으며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자매는 약초나 나무를 뜨들어 집 밖으로 나갈 때면 수초로 얼굴을 시커멓게 칠하고 옷도 아주 더러운 것을 입었습니다. 혹시 군사들을 만나더라도 자신들의 꾀재재한 모습을 보고는 너무 더러워서 피해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아주 맑은 날이었어요. 찔레와 달레는 어김없이 얼굴에 검정 숯을 칠하고 누더기를 입은 채 약초를 캐기 위해 산으로 갔습니다. 조금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자 약초가 많았어요.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은가 보다 여기 약초들이 많네. 그러게 언니 약초를 많이 캐서 내다 팔면 아버지 약을 살 수 있겠어. 찔레와 달레는 신이 나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어요. 찔레가 주위를 둘러보니 군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레야 저기 군사들이 오고 있어 어서 피하자. 찔레와 달레는 약초를 캐다 말고 얼른 숲속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군사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저기 처녀들이 있다. 찔레와 달레를 본 군사 한 명이 소리치자 주위에 있던 군사들이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찔레와 달레는 어쩔 줄 몰랐어요. 아휴 그런데 무슨 처녀들이 이렇게 더러워 데려가도 될까? 찔레와 달레의 모습을 본 군사들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요즘 저녁 공출 때문에 난린데 그게 무슨 소린가? 씻기면 될 터이니 데리고 가세. 잘되었다. 너희는 이제 우리를 따라 관하로 가자. 가다니요? 저희가 관하를 왜 가야 합니까? 저희는 병된 아버지의 약초를 구하러 왔을 뿐입니다. 나라에서 공녀 차출하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는 이제 원나라로 보내질 것이다. 안됩니다. 몸이 아픈 아버지가 집에 홀로 계십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합니다. 찔레와 달레는 군사들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희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저희가 원나라로 가면 병들어 누운 저희 아버지는 누가 돌봅니까? 어허 이것들이 과미 임금님의 명령을 어길 셈이냐? 어서 가자. 찔레와 달레가 애원했지만 군사들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때 무언가 결심한 듯 찔레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집에는 거동도 하지 못하는 병든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와 동생 모두 끌려가면 병든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지도 몰라요. 그러니 저만 데려가고 동생은 아버지를 돌보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달레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아버지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으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아니에요. 동생 대신 저를 데려가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자매가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 군사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찔레와 달레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군사들에게도 자식이 있었을 테니 그 생각이 났던 것이지요. 어서 공녀 자추를 멈추어야 할 텐데 우리도 못할 짓이야. 군사들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아프다니 사정이 참 딱하구나. 그래야 한 사람은 남아서 아버지를 돌봐드려라. 군사들은 은혼 끝에 동생인 달레는 집으로 보내고 찔레만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찔레와 달레는 갑자기 닥친 불행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달레야 내가 없더라도 아버지를 잘 모셔야 한다. 꿋꿋하게 잘 견디고 언니 언니가 원나라로 끌려간 것을 알면 아버지가 달레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달레야 아버지를 잘 부탁해. 찔레와 달레는 울고 또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달레와 이별한 찔레는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원나라의 노비로 보내진 찔레는 운이 좋게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은 마음씨 착하고 얼굴도 예쁜 찔레를 몹시 어엿히 여겼어요. 찔레는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비단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보석도 가질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와 달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아버지와 동생이 굶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밥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달레는 달을 보며 늘 고향을 그리워 했어요. 동생과 함께 약초를 캐던 상과 나무를 뜯던 들도 그리웠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더 깊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없이 달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어린 것이 혼자 아버지 병가 놓아 집안 살림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 찔레는 아버지와 달레 생각으로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찔레를 어엿 삐어기는 주인이 찔레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찔레가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도 고향을 그리워하니 저러다가 죽을까봐 걱정이구나. 달이 아주 밝은 밤 이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보고 있던 찔레는 더는 고향이 그리워 못 견딜 것 같았습니다. 찔레는 달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찔레 곁으로 왔습니다. 찔레야 고향이 그리도 그립더냐 몹시 가고 싶은가 보구나. 몸이 많이 아픈 아버지는 살아계신지 동생인 달레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효심 깊은 너를 이 머나먼 곳으로 데리고 왔으니 그래 이제 고향으로 보내주마 그러니 기운을 차리거라. 정말입니까? 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실 겁니까? 그래 이렇게 어여쁜 내가 이곳에서 눈물만 흘리다 죽는 것보다는 고향으로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는지요? 찔레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고마워 했습니다. 찔레는 고향으로 가기 위해 기온을 회복하고자 밥도 열심히 먹고 잠도 잘 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쉬워하는 주인을 뒤로한 채 원나라를 떠나 고향으로 향했지요. 10년 만에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온 찔레는 걸음을 재촉해 고향마을로 향했습니다. 꿈속에서 날마다 찾아갔던 고향집을 생각하면서 다른 박질 치듯 집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오두막이었지만 아버지와 달래와 함께 행복하게 살던 집은 허물어지고 잡초만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달래야 어디 있니 언니가 왔어 찔레는 눈물을 흘리며 허둥지둥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아버지와 달래의 흔적은 없었어요. 누구시오?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에서 여인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옆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저 10년 전에 원나라로 끌려갔던 찔레예요. 뭐라고? 세상에나 네가 찔레라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런데 우리집이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랑 달래는요? 아이고 말도 마라 네가 끌려가고 나서 네 아버지는 시름시름 알타가 죽었단다. 세상도 무정하지. 할머니가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아버지가요? 찔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난 후 달래는 밥도 안 먹고 멍하니 있는 때가 많더니 어느날 집을 나가서 여태껏 소식이 없던다. 모두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원나라에 끌려가지만 않았더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진 않았을 테고 달래도 잘 보살폈을 텐데요 할머니 전 이제 어쩌면 좋아요. 찔레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할머니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때부터 찔레는 미친 듯이 동생인 달래를 찾아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보이는 사람마다 달래를 아느냐고 달래를 보았느냐고 물어보았지만 그 누구도 달래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선가 달래가 언니를 부르며 방긋 웃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달래의 모습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래와 함께 약초며 나무를 캐던 곳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래야 언니 왔어 어디니 달래야 제발 언니 곁으로 와주렴 찔레는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달래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 찔레의 모습을 보는 마을 사람들 모두 가슴이 아파 울었습니다. 그렇게 또 여름이 가고 단풍잎 붉게 물든 가을도 지나가고 찬바람에 눈발 날리는 겨울이 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찔레는 달래를 찾으러 헤매고 다녔어요. 여름에 입었던 찔레의 옷은 다 낡고 헤졌습니다. 너무 얇아서 바람이 숭숭 들어왔어요.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잊은 채 달래만 찾아다니던 찔레는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찔레는 동생인 달래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달래를 찾아 헤매던 찔레는 그만 산길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하늘에서 만나요. 달래야 언니를 용서해라. 언젠가 하늘에서 만나겠지. 그때는 우리 셋이 있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자. 쓰러진 찔레의 몸으로 함박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며칠 후 찔레는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어요. 아이고 이거 찔레 아니야 불쌍해라. 사람들은 찔레의 시신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찔레의 시신을 거두어 찔레가 살았던 집터 자리에 묻어주었습니다. 봄이 산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보니 찔레가 죽어있던 자리에 하얀 꽃이 피어있었어요. 여보게 저 꽃 좀 보게나 저런 꽃은 처음 보는 것 같지 않나? 그러게 말일세 가만 그런데 여긴 겨울에 찔레가 죽었던 자리 아닌가 그러네 찔레가 죽은 그 자리에 꽃이 피었네. 에이구 불쌍한 것 그렇게도 달래를 찾아 헤매더니만 어쩜 꽃도 찔레를 닮아 예쁘기도 하네 마치 찔레랑 달래가 살았을 때처럼 그렇군 우리 이 꽃을 찔레꽃이라고 부르는 게 어떤가? 그래 찔레가 누웠던 자리에 피었고 찔레의 고운 마음을 닮아 저리 하얗게 피었으니 앞으로 우리 저 꽃을 찔레꽃이라 부름세 고려의 공녀 차출로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두고 원나라로 끌려갔던 찔레 찔레의 마음을 닮아 꽃은 하얗고 멍든 찔레의 한을 닮아 열매는 빨갛게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가족 애의관은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서로를 위해 서로가 공녀로 가겠다며 양보를 한 언니와 동생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하늘나라에 간 딸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호랑이 눈썹을 구해온 딸 이야기를 들으면 진정한 효과 무엇인지 진정한 형제애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며느리의 넉 이야기처럼 아들을 사랑한 나머지 며느리를 질투하고 미워한 그릇된 가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위대하지만 그릇된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Great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